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전 11시 3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의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승만 정부의 실정, 이승만 정부의 못한 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승만 정부의 못한 점은 또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남용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법을 남용했다 이런 얘기죠. 1948년 여순 사건이 발발한 과정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문제는 이 국가보안법이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투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했다는 사실이다. 1949년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투기를 해체하려고 했을 때 국가보안법 제정에 극렬 반대했던 노일환 의원 등 반대파 소장 의원 13명을 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했으며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체포 입건 투옥한 사람이 숫자가 도합 11만 8,621명에 달했다. 국가보안법으로 투옥한 사람이 11만 8,621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상당하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시켰다. 이런 얘기고. 웬만한 감옥은 모두 정원의 2배 이상이 수용돼 있는 판이었습니다. 이야 상당히 늘려. 웬만한 감옥은 정원의 2배 이상이 다 수용돼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감옥이 거의 다 만 원으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검찰이 1년에 기소한 사건 10만 건 중 80%가 좌익 사건이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승만 정부의 수감자 규모는 일제시대 말기 한반도나 해방 후 미군정기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 규모를 압도했다. 말 그대로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실행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감옥의 일반 죄수들보다 이승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투옥된 정치범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때문에 1949년 10월 형무소 두 곳을 새로 만든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참 이것이 이승만의 죄악이네요. 그러니까 이 참 엄정해야 된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남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다 투옥시켰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좀 이렇게 밑보이는 놈은 무조건 국가보안법을 씌워가지고 구속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거든. 뭐 좌익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어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하는 건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정말 좌익활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몇 사람은 안 되거든. 있긴 하지만 몇 사람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뭐 형무소 두 곳을 새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꽉꽉 들여찼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국가보안법을 남용을 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지 카치아 피카스의 저서 한국의 민족봉기를 보면 군대는 모집과 동시에 숙청을 감행하며 준군사 우익집단의 무장이 가속화됐다. 놀랍게도 이승만 정부는 정치범 숫자에 있어서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기를 추월했고 이 가운데 대략 80%가 공산주의자로 간주됐다. 그와 동시에 1945년 일본에 협력한 배신자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수백 명의 조선인 중에는 단 한 명만 감옥이 있었지만 많은 친일 협력자들이 판사로서 이들에게 사형선고와 징역선고를 내렸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원 지한유지법의 연장선상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무량 폭주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삼심제에서 단심제로 바꿔버리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화와 사상전향을 위한 보도구금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법제정 이전의 과거 행위까지 소급해서 처벌하는 조항들까지 들어갔다. 참 이게 한심한 일이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니까 업무가 폭증이 되는 겁니다. 법원의 재판판사의 업무가 폭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래 삼심제가 원칙인데 삼심제에서 단심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한 번의 재판으로서 처벌을 받게 그렇게 했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제정 이전이 국가보안법 제정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처벌하는 그런 조항들까지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승만의 진보당 사건, 현통영 사건, 발췌견, 사사오입견, 학생민주의거, 3.15 부정선거, 급기화는 4.19 혁명이 터지기까지 했다. 그 다음에 인사실패 뭐 이런 것까지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 사건은 그렇고 견통영 사건, 그 다음에 발췌개헌, 그 다음에 사사오입개헌, 학생민주의권,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인사실패, 인사실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 시절 반대 세력 배척을 위해 모함을 자주 하였다. 그 중 하나는 친공이었다. 친공이었고 다른 하나는 친일몰이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명분으로 친일몰이, 친공몰이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밑보이는 놈이 있으면 너는 빨갱이야. 너는 친일파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 빨갱이 이런 무기를 밑보이는 놈을 제거하는 데 써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반대하면 친일파거나 배후의 일본 정부가 있다는 시기다. 지금도 왜 그렇잖아요. 지금도 왜 박근혜 탄핵할 당시에 촛불 집회를 하니까 저 촛불 집회 뒤에서 조종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촛불 집회가 생긴 거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놈들이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이런 식이죠. 무조건 밑보이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북한 타령을 둘러대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똑같았다 그 말이죠. 이승만이 이런 점에서 국가원서로서 한국에서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례를 만들어 써먹은 첫 번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반일. 밑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너는 친일이야. 넌 친일 행위했지. 반일 행위했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친일 반일을 밑보이는 놈을 처벌하는 그런 무기로 써먹었다는 거죠. 나에게 반대하면 친일이다. 나에게 반대하면 친일이요. 나에게 반대하면 빨갱이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승만 시절에도 이런 게 돼 있었는 게 아니라 박정희의 유신 시절에도 똑같았습니다. 박정희의 유신 시절에도 유신을 반대하면 빨갱이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 꼭대기에서 분물이 발끝까지 내려간다. 이승만 시절에 이렇게 잘못 껴진 단추가 유신기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래 와서 친일파 문제로 해서 누가 친일파하면 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민간에서 혼동된 관계가 있으므로 이승만이 말이죠. 요즘에 또 민간단체 민간단체라는 말이 또 유행을 합니다. 정말 이승만이는 순수한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었다 이 말이죠. 이승만이가 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승만이가 조선에 잠깐 동안 중추원 의원은 했었지만 그러나 이승만이가 조선의 어떤 관리로서 오랫동안 재직한 그런 조선의 관리도 아니었었고 순수한 민간인 출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었다 이 말이죠. 참 민간단체 민간단체 민간단체가 첫 단추를 잘못 껴었다. 이승만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승만이가 첫 단추를 잘못 껴었다는 얘기죠. 내가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정시대에 무엇을 하든가 하든 것을 가지고 친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뭘 했든지 간에 그때 친일로 지정된 사람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 사람의 의사와 행동으로 표시되고 안되고의 친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령 이전에 고등고안을 지내고 또 일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와서는 그 일을 탕척받을 만한 일과 사실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양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진정으로 친일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받을 만하면 전의 일은 불만하고 애국하는 국민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줄 것이다. 이승만이는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하는 말은 지금의 우리가 하는 말과 언어와 조금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승만이가 하는 말은 조선시대의 언어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하야. 지금 우리는 그리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승만이는 그리하야. 이게 조선시대의 어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승만이가 한 말은 조선시대의 어투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과거에는 친일을 했어도 이승만이가 주장한 이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과거에는 친일을 했어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으면 과거에 친일을 한 행위는 일체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 하여튼 이런 주장을 이승만이가 한 겁니다. 그러나 전에 고관이나 악독한 짓은 하지 않았어도 동시에 일인을 반응해서 싸우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지라도 일인들과 친근이 지내서 반일이나 배일분자는 아닌데 지금 와서는 말로나 행동으로 친일이 아닌 것이라는 행동을 비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욕가지만 한 것은 친일로 규정하니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승만이가 1954년 4월 8일 동아일보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한 말들은 과거에 조선시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인들이 물건을 제조해다가 거대한 액을 잠재로 수입시켜서 그 계정을 총선거 비용으로 친일자를 내세워서 정권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는 저희 부사산을 그려서 한편에는 일본 섬과 한편에는 한국 반도를 그려서 이것이 다 저희의 것이라고 표시 모든 친일 분자들을 일본에 모아다 보호해놓고 이 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권 요란을 선동하기를 마치 이전이 조말년에 망명객들을 모아다 놓고 남의 국로를 암살하며 침략하던 악습을 행하고 일인들의 야심을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이 보고 앉은 것이다.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이의 말은 과거에 조선시대의 어투가 상당히 많이 섞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의 말을 바로 알아듣기에는 우리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이승만이의 말을 바로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아요. 조선시대의 어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국세의 위급한 문제는 소련이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계획과 중공이 한반도를 자기 이에서 부속시키고자 해서 과거 4년 동안 전쟁을 하였으며 즉 이북반도를 차지하고 이남을 마저 합병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고 또 일본이 친일하는 한인들과 반정부 한인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반도를 병합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때 이것이 1954년 10월 21일 경량신문을 통해서 이승만이가 한 말입니다. 소련과 중공이 공산세력들은 북한 뿐만이 아니고 남한마저도 공산화하려는 그런 욕심과 야망을 끝없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죠. 일본 공산당들과 친일하는 한인들이 동경과 연락해서 민심을 선동하고 있으니 이것은 경찰이나 민간에서나 정부를 보호하며 반공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전적으로 이런 반역행동을 가진 자를 조사와 보고하여 중벌로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1954년 12월 10일 동아일보에서 이승만이 한 얘기고 한편으로 대통령의 날을 선출하고 부통령의 반대당인 민주당 장면 박사를 선출한 사실로 보아도 그렇고 친일 이용공의 표수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민심의 소재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은 이제 이승만 1956년 5월 27일 경영신문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의 못된 생각이 또 드러나는데 나를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빨갱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통령 선거에서 반대당인 장면 박사가 선출이 됐는데 그렇게 장면 박사를 지지할 일을 많이 했더라. 이게 정부 용공의 세력들이다 빨갱이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면 무조건 빨갱이의 조종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촛불 시위를 하니까 저 촛불 시위를 뒤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들이 조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야 진짜 내가 정치를 잘못했구나. 정치를 잘못하니까 저렇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정치를 잘하는데 저 촛불 시위를 저 빨갱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가 뒤에서 조종을 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못된 악습이 아직도 한국 정치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분물이 발끝까지 내려간다고 이승만 시절의 악습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민간단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죠. 이어 이 대통령은 반정부 신문들은 있는 소리 없는 소리로 정부가 하는 일을 허로 된다고 전제한 다음 매우 격노한 어조로 그렇다면 소련의 정부를 원하냐 중공의 정부를 원하냐 일본의 정부를 원하냐 하고 일갈 이에 신문기자는 가까이 말씀 매우 듣기 거북합니다. 한국판도 내에 친일친공하는 신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1956년 6월 28일 경량신문에서 이승만이가 한 말이다. 이승만이는 매우 분노에 찬 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왜 정부를 반대하느냐 왜 이승만 정부를 반대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이승만 정부를 반대하면 너희가 뭐 소련 정부를 원하냐 북한 정부를 원하냐 중공 정부를 원하냐 니네가 좀 바른 말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신문기자가 각하의 말씀 참 듣기 거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나를 반대하면 그러면 나를 반대하면 네가 소련 정부를 원하냐 공산주의를 원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이때 나이도 많았고 이렇게 생각이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치유불가능한 거지 정말 이승만이라는 인간은 치유불가능한 겁니다. 무조건 자기를 반대하면 저건 용공이야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희가 소련 정부로부터 통치를 받기를 원하냐 중공정부의 통치를 받기 원하느냐 너희들 바른대로 말해봐라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참 곤란하죠. 듣기 참 거북한 얘기죠. 이 대통령 여 조직 부장들에게 훈시 이 대통령은 26일 하오 경회로에서 자유당 각도 및 핵심 당부 조직 부장 235명을 환희석 중앙부위원장의 안내로 접견하고 큰 성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동시에 도달한 것을 믿고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 대통령의 훈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금은 어려운 때인데 각 지방에서 자유당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내가 만로 보게 되니 감사하며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말은 조선시대 어투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알아듣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또 하는 겁니다. 또 다 같이 합동해서 각 지방에서 잘해난다고 하니 나로서는 정성껏 하며 나을 것을 힘껏 다 바쳐 할 것이다. 앞으로 선거가 있을 것을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즉 공산당이나 칠을 하는 사람들이 각 방면으로 파괴시켜서 저희의 목적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잘해나가니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되며 모두 충성과 충심에서 나오는 결정과 정신이 마음속과 뇌 속에서부터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1959년 8월 27일 동아일보에서 남은 기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라고 하니까 뭡니까? 여당이라고 하니까 뭐겠어요? 자유당의 전국 조직 부장들을 경복궁 경회로 해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승만이가 훈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말이죠. 이승만이가 이렇게 조선시대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혈통을 이어받고 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그 이승만 자신이 상당히 조선시대 왕적인 그런 사고 있었어요. 아니 왜 경회로에서 모임을 갔습니까? 모임을 가지려면 경무대 경무대 사람들이 많으면 경무대 공간을 협소하니까 경무대 앞들 경무대 앞들 잔디밭 광장에 모여놓고 훈실을 하지 왜 하필 경회로에 모이라고 해서 훈실합니까? 자기가 조선시대 왕이라도 됐단 말인가요? 이렇게 이승만이 머릿속에는 과거의 왕족 같은 그런 프라이드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예보 발표뿐만 아니라 내부 측에 말할 때도 반대자가 친일파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계를 반대하면 무조건 아, 저 놈이 친일파로구나. 저 놈이 빨갱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지금 내가 이렇게 이승만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승만이가 아주 고집, 전주이시 고집에다가 아주 고집을 통해다가 우리가 왜 최씨들이 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씨 앉았던 자리는 3년간 풀도 안 난다고. 최씨가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씨 고집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전주이시 고집이 이게 엄청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집을 통해다가 너무 늙은 노인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이 최고 권력자를 어떻게 훈계할 사람도 없는 거고 누가 훈계를 하겠어요. 최고 권력, 이승만이만 나타나면 만세, 만세, 만세 삼창을 부르짖고 이 지랄들을 하는데 그런 신적인 존재를 어떻게 훈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굳어진 노인이 그냥 자기한테 받는다면 적은 친을, 적은 빨갱이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게 그 앞에도 있지만 머리 끝에서 분물이 발끝까지 내려온다.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시키려고 촛불 시위를 하니까 저는 촛불 시위를 하는 걸 뒤에서 북한이 조종하고 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저렇게 촛불 시위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반성을 해야 정상인데 아니 저는 뒤에서 빨갱이인들이 조종을 하는구나. 참 한심한 일이죠. 이기붕 씨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 신익희 씨를 친일분자라고 지적한 데 대하여 자기는 그들을 친일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친일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교부 장관 이성근 씨는 지난 26일 1위 고등여학교 강당에서 각교 교장 및 교직원 및 대학생을 소집해놓고 노골적인 여당 지지 선거 연설을 행하였는데 이날 연설에서는 이 장관은 목살겠다고 외치는 놈들은 일본이나 38이북으로 보따리를 써서 쫓아내야 된다. 폭함만으로써 시민들이 큰 분격을 사고했다. 민주당 1위시 위원장 이촌 씨 담 수많은 후예들을 교육시키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폭언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정당인의 입장에서보다도 이 나라의 국민이 한 살묵로서 슬퍼 아니할 수 없다. 정치를 잘하자는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이나 친일분자란 말일까 이게 이제 야당 야당 국회의 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춘 씨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들한테 집권자를 모두 다 반대하면 모두 다 빨갱이다. 친일자로 몰아가는데 정치를 잘하고자 해서 이런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친일이 있고 빨갱이들이냐 이렇게 개탈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당 정권의 그런 못된 악습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서도 이런 올바른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국제의교를 각국 대통령이나 수상이 직접 해결해야 할 국제정세에 처하여 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의교를 직접 담당해온 이승만 박사만 이 나라를 구출할 수 있으므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친일파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이 박사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요즘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자는 미국에서 자기의 의교정책에 관하여 발표했는데 그 첫 조항이 일본 사람과 친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랬다. 도대체 이웃의 사는 강도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느냐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정책으로 압박해왔고 지금도 그때의 근성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이 이제 자유당 1960년 2월 28일 동아일보에 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인식 친공친일언사 해명하라 이 대통령이 돌연한 담화의 반응 심각 항일투쟁이 이 박사 못지않다 매국 매족이란 위협적이다 신조 양시 응수 이 대통령은 10일 공보실을 통해서 어떤 정당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과 협의해서 친선을 이루겠고 괴뢰와 합해서 통일하겠다는 등의 망설을 바란 바 있다고 야당 측의 대통령 입호자들을 비난한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야당에 관계된 인사들은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일본과 친선을 하는 일본과 친하게 지낸 그런 정책을 펼치겠고 북한과도 대화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또 거기에 격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대통령은 반대당을 용공친이라고 비난하여 선거전에 제일탄을 던지는가 하면 그렇게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은 선거 공세로서는 가장 졸렬한 수단이라고 정부에 응수한다 처음 정강정책으로부터 시작하던 선거전은 인신공격을 전개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대통령이 단수를 높여 반공반일의 국책적 문제를 새삼스러히 들고 넘 이승만 박사가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요즘 이제 새삼스러의 반공반일의 국책적 문제를 가지고 반대당을 비난 이것이 1956년 4월 16일 경량신문에서 한 얘기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아무런 정견 공약을 아직 공표하지 않았으며 다만 친일친공분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일담어로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기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완 양씨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1956년 5월 1일 경량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민주정치의 원칙인 정치의 대사로서 갈아보자는 말만 해도 반정부적인 동시에 반국가적인 사상으로 규정하려는 범죄자의 태도를 우리는 자주 발견한다 심하여 이를 친공에다가도 친일에다가도 붙여서 숙청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듯하다 이것이 1956년 5월 26일 경량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에서 뭐라고 이승만 정권을 비난하냐면 민주정치의 원칙이 야당은 여당을 비판할 수 있고 자유로운 비판하는 정신 그러니까 자유롭게 비판하는 정신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인데 야당이 자유당을 비판하고 나오면 너네 민주당 너네들이 뭐 친일을 하려고 하느냐 빨갱이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거지 이게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가 또 경량신문에 올라올 겁니다 당신네들이 부통령에 대한 경고 결의안을 낼 때는 어떻게 했나 이 나라 국민이 굶주리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당내는 모든 문제보다도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용공이요 친일이라고 해서 경고 결의안을 낸 설례를 만든 것이 누구인가 김영선 민의원 1957년 1월 27일 동아일보에 올라온 기사다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한글 간소화한 한글 간소화를 또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이승만 정부가 한글을 도대체 어떻게 간소화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까 그런데 이 배우기 쉬운 문자마저도 또 간단히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자유당 정권의 생각인데 하여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이외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 간소화 파동을 일으켰나 비록 한글 간소화 파동이 언중 일부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명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도 상관없이 절차법마저 맘대로 뜯어 고치려고 한 것은 권력 남룡이다 대통령이니까 절차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권력자의 오만이 간소화 파동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한글 간소화 파동은 독재의 또 다른 단면이다 일제로부터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한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의 자동차는 절차법에 발이 묶여 빨간불이 켜진 교차로에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다 정재환이라는 사람이 비판한 이승만의 한글 간소화 운동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무슨 한글까지도 간소화하려고 하느냐 이거 권력의 남룡 아닌가 그렇잖아요 한글을 간소화할 일이 있으면 그게 한글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권력이 나서 대통령이 나서서 한글 간소화를 하겠다고 주장까지 하느냐 이게 권력의 남룡 아니냐 이렇게 자유당 정권을 까고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글을 간소화하는 것이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나서 한글 간소화하면 한글 그렇게 배우기 쉬운 한글도 또 더 간소화하겠다고 나오니 이건 말이 되느냐 1953년에 이승만 정권은 백두진 국무총리령으로 각 부처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구철차법에 따라 작성하라는 훈령을 발표했다 총리 훈령이지만 실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였으며 뜻밖의 철차법 논란으로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며 밀어붙였으며 학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결사 저지에 나섰다 이승만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기존에는 단순히 이승만이 당시 철차법을 읽기 힘들어서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이승만은 당시 철차법을 어려워했는데 이승만 비서를 역임하였던 최기일은 이승만은 대부분의 연설문을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그의 문체는 성경의 옛날판에서나 볼 수 있는 구식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초대 비서관을 역임한 박용만은 이승만은 신문기사를 읽기가 어려워하여 읽다가 자주 짜증을 냈으며 국내 신문을 거의 보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이승만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형태주의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한글 맞춤법이 너무 어렵고 번거로웠던 것이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은 참 구시대적 인물이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어렸을 때 배운 이승만이가 배운 한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한글을 배운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주시경 최연배가 한글 맞춤법을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발표하기 전에 한글 그런 걸 이승만이가 배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글 맞춤법이 바뀐 지금의 한글을 이승만이가 읽으려고 하니까 짜증이 났다 이거지 이승만이가 여러분들 그 한글 맞춤법이 처음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생기고 나서 이 한글을 쓰는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한글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이런 걸 읽어보려고 하십시오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한글이 과거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훈민정음과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한글이 처음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만 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한글 맞춤법이 자꾸 바뀐 겁니다 한글을 자꾸 현대에 맞게 개량시킨 겁니다 이 한글이라는 명칭도 누가 붙였습니까 주시경이가 한글이라는 명칭을 붙였잖아요 그전에는 한글을 갖다가 한글이라고 하지 않고 언문 그랬던 겁니다 소리글 언문 그지 않은 훈민정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시경이가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한글 한글 이렇게 한글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주시경이가 연구한 한글을 배운 것이 아니고 주시경이 이전에 훈민정음 2의 한글을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의 한글을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지금의 한글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랬다는 거지 짜증을 냈다는 거지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당시 이승만이 권위적이고 오만한 지도자로서의 자각 또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시절부터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으며 한국인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승만은 1898년 1월 매일 신문을 창간하고 국민의 중요성을 자주 역설했으며 1944년 7월 4일 뉴욕타임즈에 이승만이 기고한 기사에서는 한국인들은 극동에서 유일한 표음문자인 한글을 쓰는 민족이다 말하자면 이는 문해률에서 한국인들이 그 어떤 아시아 국민들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뜻한다 라며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드러냈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글 전용법의 제정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한글 전용론자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법을 정했는데 한글 전용법이라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는 이 한글을 표 소리 그린 한글을 무척 사랑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문맥률이 높았던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문맥률이 상당히 낮아진다 이런 얘기죠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과한 애정과 자기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오만한 철자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승만은 그 1949년 담화에서 철자법 개정은 문명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1950년 2월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이승만은 철자법 특강을 열어 그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받침에 있어 시옷을 둘씩이니 쓰는 아무 소용없는 받침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고체할 것이다 신뢰로 있다와 있다가 무엇이 다른가 있다와 있다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왜 이승만이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왜 시옷을 쌍시옷을 쓰느냐 두 개씩 갖다가 받침을 붙이느냐 이런 걸 이승만이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옷 하나로 붙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라며 기존 철자법을 비판하고 표의식을 택한 기존 방식 대신 표음식을 주장했는데 꽃밭을 꽃밭으로 쓰는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꽃밭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입니다 꽃밭 꽃자에다가 밑에 치읓 발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 밑에다가 티읓 발음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인데 이승만이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 쌍시옷에다가 꽃 꽃자에다가 치읓 발음을 하지 말고 시옷 발음을 해라 그리고 바자 밑에다가 티읓 받침을 하지 말고 바자 밑에다가 시옷 발음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침은 기역, 니은, 대율,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비읍만 허용하다 언문 철자법 시기와 동일 용언의 여관은 받침으로 쓰지 않고 연철에서 쓴다 그러니까 이즈이, 이즈이 그러니까 용언의 여관은 받침으로 쓰지 않고 연철에서 쓴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뭐 뭐 해서 어떤 걸 잊어버리니 할 때 이자 밑에다가 지읓 받침을 쓰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즈이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승만이가 주장한 그런 시기라는 거죠 어원은 표시하지 않는다 길이 길이 낱낱이 낱낱이 이렇게 쓰자 이런 걸 이제 이승만이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41분을 아니 여기서 끝마치게 되면 낱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고서는 이 얘기가 완전히 끝나고서는 끝을 맺겠습니다 이승만이 지시에 따라 한글 간소화를 담당했던 이성근 장관은 명분으로 터키 문자 혁명을 언급하며 한글 간소화의 목적을 설명했는데 터키 문자 개혁은 아타 트리크가 수백년간 아랍 글자를 폐지하고 터키의 구조에 맞는 새 글자를 연구한 사건으로 이승만이 철자법 개정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승만은 국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간소화한은 국어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고 문교부 장관이 연달아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승만은 1954년에 3개월 이내에 현행 맞춤법을 벌이고 구한국 말려부의 성경 맞춤법에 돌아가라는 담화를 발표했으며 새로 임명된 문교부 장관이 일단 간소화한을 발표하고 무작정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한글학교 측에서 이를 반대하자 자신을 거역한 것에 붕괴한 이승만은 한글학교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한다 그러자 더욱더 각지의 반발과 비난이 빗발쳤으며 이승만은 결국 1955년에 이 방안을 취소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승만은 한글을 간소화라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그냥 한글도 소리 나는 대로 쓰자 이거야 이즈니 할 때 지읏받침을 하시지 말고 이자에다가 저자에다가 니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한글학교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고집불통의 이승만이도 어쩔 수가 없었다 한글학교는 민간단체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자유민주국가는 뭡니까 민간이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틀어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간이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민간들이 주도권을 쥐고 해나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글학교에서 굉장히 반발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오니까 이승만이고 고집불통의 이승만이도 어쩔 수가 없었다 하여튼 그거고 그러니까 이승만 때서부터 한글 전용으로 가야 한다는 법이 제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법은 제정이 됐었지만 그 후로도 한문을 많이 사용했어요 한문을 많이 사용하고 내가 알기로는 신문에서 우리나라 발행하는 조중동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서 한문이 사라진 것이 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 신문에서 한글이 없어졌죠 신문에서 한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한글 전용법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신문 같은 데는 한문이 엄청나게 섞여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신문에서 한문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전용법은 벌써 훨씬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글 전용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 만든 화폐에 자신을 새김 새로 만든 돈에도 자신의 모습을 집어넣었다 이승만 정권이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 46분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회는 끝으로 맺고 오후 늦게 또 한 번 녹화를 더 한 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